안 말아주나요? 넘어왔네 공격을 준비하시기 명시 선행시기 오늘 배가 못파서 힘이 안 들어간 거 같구나 이겼습니다 사실대로 말이야 패작이지 아니야 이봐 아니야 이놈 봐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러는 거 같은데 지금 오늘 왜 팔에 힘이 좀 안 들어간가 했더니 배가 못파서 그렇구나 내가 경쟁전 뛰려고 오랜만에 저녁을 먹고 온 거라고 잠깐만 잠깐만 너무하네 안 먹어도 되네 민스터 내려가 민스턴이 얼마나 얼마나 까다로운 건데 알고 있어 민스터가 아나 없으면 막 죽는데 아 잠시 그러면은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라 이게 한번 조합을 보고 라인을 빼던가 해볼게 뭐 할까요 소울저 한쪽 둘 중 하나 간단하게 요구르트라도 전부 하지만 난 지금도 괜찮아 덕분에 한조로 해볼게요 네 아 이게 저희 파라가 있으니까 저 바람님 디바 하실래요 파라를 뺄까요 아니요 이게 파라한테 한번 맞춰줘보죠 저희 전장은 다 거기서 거기야 돌 돌 뭉쳐서 인물을 완수하자 와 니가 2층이나 아마 팔아 보는 애를 봐줘 응 마가를 뺄까요 일단 가보죠 상대가 뭔지 모르니까 롯이 더욱더 쩔어 히트 힐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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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하나 안보이네 무시우 있어요 또 모르고 어 얘 죽여요 애 죽여요 오리사 있어요 얘네 막 부드럽해요 아래에 솔져 내려가 왼쪽에 솔져 솔져 반팁 나이스 컷 오리사 이거 죽여 오리사 컷 아나바조 기바 방면 루시우랑 호그 하나 뺀다 하나 빼요 압박당해서 하나 뺐어요 대님 감사합니다 밀어요 밀어 나이스 어 거기 보고 있어 오면은 말해줘 나이스 왼쪽에 뭐 와요 이거 밀면 될 것 같아요 루시우랑 라이나르트 시프트로 밀어버려 내려오지버리 모르게 그리고 다시 도망 애들 내려왔어요 화염광 제가 배우고 있어요 어 호그 잡아야 해 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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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님 로드 막아주세요 정면살 어 이거 천주님 부스 쓰면 정면에 그냥 나이스 아 이거 오리사 방금 나이스 저기 뒤에 메르신이 오지 메르신 볼게요 나이스 아니 솔져 안에 있어요 저 마무리 팀 아까 포그 2층 아 저거 왜 안 죽어 아 저거 왜 안 죽어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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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솔져 아 솔져 아 솔져 아 솔져 4미터 4미터만 있어 나이스 1미터 나이스 어이 왜 여기서 살았나 우리 나왜 여기 나왜 여기 나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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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른쪽에 뭐 내려온 소리 아 내려 돌아간거구나 나왜 내가 빨리 죽은 내가 윈스턴 안잡아 어 저 궁 있는거같은 메르신 내가 잡았는데요 8 하나 나왔어요 상대 저희 저쪽 메르신 오오 저 메르신 올게요 메르시 잡아요 아 나왜 23 verschill 이제 한번 빼요 태옥 사라 어정 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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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메르시고 빠졌으니까 다이보 공국비가 완전히 공국비가 완전히 살아잡아 주셔야 돼요 왼쪽으로 로드오브 도착 제 뒤에 있죠? 네 생명력을 해봅시다 오 잠깐만 아 생명이 없고 어이 뭐야 죽였다 계속 심히가 죽었어요 에이 여기 애들 다 잡아요 파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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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살렸어? 아이고 아 아 이거 그렇게 안 맞네 우리 다 죽었죠 노노 한준님 뒤로 빠지세요 네 한준님 저희 쫄전 못 썼으니까 제가 파라를 본가요? 아닌데 기바로 잡을 순 없잖아요 지금 안전이니까 불합보수서 볼게요 문 쓸게요 네 로드 왼쪽에 있어요 로드 왼쪽에 레슨 탁 그리스 예수 군수 직설 아 나이스 뒤에 로드 있어요 저기 안ắm 아아 저거 나이스 메르신 에르시펀프 뒤에 오고요 나이스 드레이션 나왔어요 melting 에르시 guboro dig 기포도 이날 듀얼 흠 상대 로드가 안나오겠지 뭘 게임하느라 아빠 문을 못 열어줘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 그럴 수 있지 아 죽고 이미 열려고 했는데 벨 소리가 끝났어 봐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밥을 안 먹고 했단 말이야 너 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 택배는 그냥 받았다고요? 대박 택바를 못 받았어요 택배 문 앞에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? 대단한 요즘 소화제는 자꾸 놓고 가던데 아저씨가 똘똘 뭉툭한 인물을 완산 저는 그냥 전화도 안하고 당장으로 넘겨버리던데 오 맞아 소화제는 자꾸 말을 안 누구 마당이ного 현재 집이었어 유행 거기 있다가 내려오고 거기서 계속 경제하고 윈스턴 뛰었어요 윈스턴 저희 뒤에 있어요 그냥 아이고 저거 못 잡았다 뒤에 윈스턴 있어요 누가 봐줘 저거 나이스 이거 내려갈게요 그럼 기가 터졌어요? 잘못했어 너 망했어 방금 없었어요 방금 없었어요 완전 빠졌다 저는 윈스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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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뒤에서 막아요 사례해줘 죽지말고 자리잡아요 최대한 제냐타 먼저 가야될 것 같은데 제냐타랑 그릇이 너의 뒤에는 발이 밑에 오면 내려갈게요 미니스턴 뛰었어요 상대 초월 빠졌어요 에릭스 에릭스 죽었다 다 무대로 타네 엘리시 컷 안 돼 안 돼 좋아 저 인스턴한테 불렸어요 나이스 어 이거 얘네 리스톤 꼬일거에요 잡아요 어 자리야 뒤에 있어요 누구나 피 줄 사람 잠시만요 자리야 잡아요 어 뭐야 너무 많이 날아봐 나이스 잡아야 잡아 이제 빠져 빠져 오 도망친다 빠져서 죽는다 공 쓸까? 아니야 일단 상대 라인 망치 거의 돌아왔어요 아마도 저기 메르시 부활 빠졌나요? 저기 메르시 부활 빠졌나요? 왼쪽으로 자리야 올라왔어요 왼쪽으로 자리야 실패했어 잘못 눌렀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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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ि 너무 멋있어 위에 있어야죠 아 내 망치야 너무 아프다 바꿀게요 저 이거 그냥 줘버려요 그냥 뒤에서 막죠 모여요 모여 바람님 자리 잡으시죠? 45%인데 티바 게스파이요? 여기 안에서 파라가 쓸만하니까 박계선생님 뭐가 없었어 아깝다 저기 개활지어서 좀 빡세요 질먹는 건 아니고 왼쪽으로 들어왔는데 이걸 못 끄네 저 방벽 깨져요? 여기 커브에서 망면이 죽거든요 나이스 아 뭐 죽었어 아이고 뒤에 디바야 어 뭐야 나 스파는데 뭐야 여기 풀났다 아 디바가 뒤에 있어 네 우리 팀님은 두려워하는 소원입니다 어 나 뒤에 숨었는데 왜 죽었니 여기 파라 송쳐버려 줄 아기 아휴 올바이다 죽어 아휴 어휴 점수 3대 3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어 우리가 수비를 만들어놔 어 저 팀 대화에 가있었어요 어 저 팀 대화에 가있었어요 정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마 다시 교전에 돌입해 폐작으로 신고할뻔 저야? 아깝다 디바쿠는 고생할려고 파트럭 뒤에 잘 숨었는데 그게 우리 시야로는 안보일 수 있는데 네 맞아요 그게 이게 3D에 뭐 어쩌고 따지면서 또 막 들어올거에요 하늘 위에서 터졌을거에요 하늘 뒤에서 터졌을거에요 어쩔 수 없을까 이게 우리 눈에만 안보인다고 안보이는게 아니라서 건네 이거 좀 앞에서 막아볼까요 앞에서? 상관없어 저희 아래에서 싸우려고 로드옥이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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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가 던져대 상대 솔저 디바 젠냐타 최대한 많이 안되네 앞에서 이거 살짝 딜러들은 떨어졌어 불렀어요 도움대 어 도움대 한 명이 비겨죽 왜 텐트 안나봐 아 호그구나 쟤냐타 쟤냐타 죽었어요 여기 아빵 오케이 아주 죽지 좀 두명 잘라요 이거 얘네 이거 잘라야돼요 가서 죽여야돼요 딜러를 여기 안에 제냅파 뒤에 화물기로 가요 나이스 끝났어요 오우 빡셋다 빡셋 이제 잘 밀죠 윈스턴 디벡 8 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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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젠야타 할 사람 네 젠야타 나은가? 네 젠야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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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아니면 루시오 저는 뭐해요? 파라 하실 거 아니에요 아카이템이 디바 하실래요 윈스턴 하실래요 한조님이 네 한조님이 윈스턴을 해요 우리 팀이 좀 윈스턴 잘 못하니까 하하하하 저 친구 없애버리겠어 흐흐흐흐흐 전혀하세요 전 사실 다 어중간에 하기 때문에 그나마 디바 잘할게 흐흐흑 그나마 시봐 잘 요즘에 잘 안가시는거지 시스템 이상무 전투기동 대기능 아니 아니 근데 잘하시던데 맞아 그럼 핑계 대지마요 그냥 해요 이겨야 되니까 이제 흐흐흐흐 폐자구를 신고할 거야 맞아 조심해요 저희는 아맞다 조심해요 2, 2, 1 2, 2, 1 이거 따라갈게요 맞아 라이난 와 만약에 위치에 있으면은 라인 밑에 있어요 아 상대 메이 있어요 어 시메트라 웬트 공급 이거 두 분이 힐러 봐주면 돼요 힐러나 파라보면돼 아 다스 있어요 쟤네 이거 라이난 잡았다 나이스 힐베 다스 잡아야 되는데 죽었어 죽었어 어 죽었어 뒤에 루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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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점 붙였어요 그냥 휘두르면서 죽었어요 죽였다 그롱신님 혼자 불탄다 와 앞에 6점 낼 동안 놀다가 마지막에 이랬네 덕분에 이겼잖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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